안녕 여러분 바나나예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어금과 접사를 통해서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금, 접사 되게 어렵게 들린다고요? 여러분 이 개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짜잔 제가 여기 단어들을 나열해놨죠?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뭔가요? 인어, 인물, 도인, 의인 다 뭐가 들어가? 인, 사람인자가 들어가죠? 이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렇게 한자의 뿌리를 들고 있는 단어들이 나오면 추측을 해서 단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자어의 뿌리를 많이 두듯이 영어도 라틴어의 엄청나게 많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휘의 60%에서 70% 정도가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의 어금과 접사를 공부를 해보면 단어의 뜻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어금과 접사의 공부를 해주면요 단어 간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단어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for이라는 어금을 한번 볼게요 이 어금은 뭐뭐 앞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마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바로 forehead라고 합니다 왜 forehead라고 하지? 자 여기 머리죠? 머리 바로 앞에 있는 게 바로 이마죠? 그래서 forehe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before 무슨 뜻이에요? 뭐뭐 전에라는 뜻이잖아요 be는 존재하는 뜻이고요 for은 앞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존재 이전에 있다 해서 뭐뭐 전에라는 의미의 before이라는 뜻이 탄생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foresee라는 단어를 보면 for은 앞에, see는 보다죠 그러니까 앞을 보다, 미리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예견하다, 추측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for이라는 어금은요 앞에, 전에, 미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금을 잘 알아두면 처음 보는 단어도 되게 쉽게 외워지거나 이해할 수 있겠죠? 몇 개만 더 살펴볼까요? 이 ex라는 어금은요 밖에 혹은 초과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exit 그리고 exotic이라는 이 단어는 이국적인 외국사능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왜 이 ex가 붙냐면요 외국이 어디야? 밖에잖아 우리 국내 밖에 있죠 그러니까 국내 풍이 아니라 외국풍이다, 밖에서 온 풍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tic, tic이라고 하는 어금은요 멍멍한 느낌이 나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romantic 하면 낭만적인 느낌에라는 뜻이죠 romance가 낭만 혹은 연애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erotic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erotic, erotic 이렇게 발음한대요 약간 야한 느낌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tic로 끝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숨을 내뱉다, 숨을 내쉬다 라고 할 때 exhale이라고 합니다 이 ex가 밖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held이라는 이 단어는 끌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숨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exha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면에 숨을 들이마시다 하면 inhale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 어렵게 생겼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그 밖에도 export, 수출하다 exterior, 외부의, interior 하면 내부의 라는 뜻이죠? exterior, 외부의, interior, 내부의, extreme, 극단적인, extra, 여분의, 초과적인, extract, 추출하다, 짜내다 이 모든 것이 이 ex라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자, 또 over 이라는 이 어근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뭐 위에 뭐뭐를 넘어서 많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overseas 하면 무슨 뜻이에요? over, 넘어서, 뭐를? seize, 이 바다, 해양을 넘어서 있는 게 뭐야? 바로 해외죠? 그래서 해외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overseas 또 overtake 하면 take는 우리가 취하다,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over했어 그러니까 뭔가를 갖는 것을 오바해서 한 거야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over해서 성취를 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누군가를 따라잡다, 능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overlook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overlook, over, 뭐뭐를 넘어서 뭐뭐를 이렇게 쳐다보다 이런 뜻이잖아요? 봐봐, 내가 핸드폰을 찾고 있다고 쳐봐 제 핸드폰은 바로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찾으면 되잖아 근데 내가 계속 딴 데를 이렇게 넘어서 보는 거야 그럼 어떡해? 핸드폰은 바로 있는데 얘를 넘어서 보니까 얘를 관과하겠죠 그래서 뭔가를 못 보고 관과하다, 못 본 척 넘어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over는 엄청 많이 쓰여요 over it, 과식하다 over drink, 과음하다 over do, 과장하다, 뭘 지나치게 하다 over bridge, 뭔가를 넘어가는 달이 바로 육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니까 어때요?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도 훨씬 쉽게 이해되죠? 맞아요,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간을 뜨고 반복해서 보는 공부 방법을 하면 아되어지는 게 더 힘들겠다, 그렇지 않나요? 어금과 접사 이런 공부를 하고 나면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요 rtmbanana.com이라는 이 홈페이지에 가서 게시판에 가시면 저랑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제가 다 업로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하지 못하더라도 써있는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겠죠? 특히 사실 이 어금과 접사 부분은 정말로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금과 접사 공부를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단어 공부 비법이 아니라 단어 공부를 함께하는 그런 영상을 또 올릴 거예요 그때 어금과 접사 편을 따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어금과 접사 공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 시간이 마지막 단어 공부 비법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제가 알려드린 비법으로 공부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부 비법으로 바나나요 안녕 안녕 안녕